현대자동차가 이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국내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원 사옥에서 안정일 현대자동차 국내 판매 추진실장, 김수근 이원 영업본부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동반 성장 및 LP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자동차가 국내 주요 LPG 공급 사업자인 이원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 이원, 중소기업중앙회는 포터 II LPG 모델을 구매하는 노란우산공제 회원을 대상으로 차량 20만원 할인, 전용 멤버십 카드 발급, LPG 충전 10만 포인트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용 이원 멤버십 카드는 결제 금액 천원당 30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로 일반 고객 대비 10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 카마스터를 통해 수령 가능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전국 이원 충전소 및 다양한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LPG 트럭 구매 및 충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